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리 없이 강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최근 리오프닝주들의 흐름이 천차만별로 전개되며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상황. 증권가에서는 소리 없이 강한 뷰티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규모 면에서는 대형사 대비 덜 부각됐지만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은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리서치, 인터로조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고주파 시술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와 인터로조는 각각 필러 사업과 미용렌즈 등 렌즈 사업에서 각광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세 기업의 공통점은 화장품사 등 대형사와의 비교해서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각각 7%, 27%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고른 성장을 이룰 것이란 예상입니다. 3사는 지난해 대비 매출은 약 20%, 영업이익은 28에서 42%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간 기준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주가 흐름도 대형 뷰티 기업 대비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리서치는 약 1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로조는 2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기업의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상상인 증권은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리서치의 상승 여력을 각각 32%, 23%로 보며 목표가를 상향했고, 하나금융투자는 인터로조의 목표가를 기존 대비 11% 상향했습니다. 올해 높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3사, 소리 없이 강한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해라입니다.